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공천과 관련한 육성 녹취가 또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상황이 더 자세히 담겨 있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과 명태균이 공천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인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은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항명이 없었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는 장혜찬 전 최고위원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볼 수도 있겠다. 김진태 후보를 컷오프했던 국민의힘 군관이 나흘 뒤인 월요일 아침 컷오프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대통령은 황산무 후보를 미뤘던 걸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에도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김진태를 내가 살렸다라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전반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태 내보고.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사모님 거예요.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사모님을 그래가지고 해결했다라고 말하죠. 한 달 전 보도됐던 이준석 의원의 설명도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진태를 살려준 건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이 경선 데드라인까지 김 후보를 되살리지 않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네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말했다고요. 두 이야기의 핵심 키는 김건희 여사 한 명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앞으로 여사의 목소리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네,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알려진 소식이고요. 현장에서 속속 관련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군 검찰이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요. 군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서 엄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 자체는 없었다.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백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다음 달에 아마도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군사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분의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재관 위원님.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역사의 법정에서 꼭 무죄로 판결 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고 그 기간 동안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더 많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이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님. 이 사건이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개죄로 했다가 나중에는 항명죄가 됐잖아요. 저는 이 박정은 대령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한데요. 육사 단위는 제 아들의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식 같은 채해병 관련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렇게 억울한 징역 3년이라는 구형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이 정권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고요. 박 대령이 얘기한 대로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꼭 밝혀야겠다라는 다짐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래서 채해병 특검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군 검찰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박정은 대령이 명령을 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 사법체계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다만 이 과정에서 박정은 대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도록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도 다 이루어졌고 상부의 결재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첩이 되던 그날 몇 통의 전화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갑자기 보류되면서 그날 박정은 대령이 보직 해임되면서 이제 항명수계 내지는 항명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민간검찰이나 법원과는 좀 다르죠? 특수성이 있죠. 네, 그러면 군검찰은 지금의 검찰 조직하고는 완전 별개의 군 조직이죠? 그럼요. 이제 검찰하고 군검찰하고는 완전 별개의 조직이고요. 구성이나 뭐 다 틀리죠? 네, 그리고 3심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심이 다음 달에 있지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대영 라이브에서도 이 사건을 꾸준히 보도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도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선고 때까지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김진태 컷오프를 엎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녹취에는 대통령 언급도 나오는데 다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되고 컷오프가 뒤집어지기 전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재보선 공천 때도 미리 알았잖아요. 미리 알고 윤핵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집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통화가 나온 그 다음 날 공천 발표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4월 14일 날 황상무 전 수석이죠. 이후에 시민사회 수석이 됐으니까 단수 공천 발표가 났는데 나흘 만에 뒤집히는 이런 경선으로 가는 그런 공천 내용이 첫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4월 18일 날 9시 반경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브리핑한 것은 4월 18일 날 오전 10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김진태 지사 관련한 건은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뒤이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 때도 그렇고 김진태 지사 건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 부부에게로 가는 모든 길은 명태규 씨가 중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에 대선 경선 지음에 하고 끝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한 얘기도 다시금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황상무 수석이 이때 공천을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시민사회 수석이 되고 총선 지음에 패칼 테러 그런 발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러면 아마 총선에도 영향이 덜 미쳤겠죠. 그래서 아마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런 공천을 하고 뒤집음으로써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물론 황상무 전 수석이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죠. 대통령 전제하에 그렇죠. 정강기 의원님. 발표도 안 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컷오프를 뒤집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김진태 지사가 5.18 그리고 조계종의 사과로 이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을 좀 끝내고 경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걸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고 공관위원장, 정진석 위원장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는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범여권 정치, 유력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김건희 여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현재로서는 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지 않았을까 이럴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긴밀한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4인 신절에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당시에 공천이 아주 매끄럽게 되지 않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김용남 의원님,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내가 밤 12시에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느냐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4월 18일이죠. 완전히 박살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통화 상대가 누굴까요? 글쎄,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저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김진태 후보의 경선 참여가 정해진 바는 없었다는 건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뒤집힌 거예요. 원래는 4월 14일 날 김진태 후보는 컷오프가 되고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발표가 났는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11월 7일 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도 이미 다 당에서 정해놓은 것,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에 그냥 말을 얹었을 뿐이다. 이거는 아닌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전 앵커를 밀고 다른 쪽에서 김진태 후보의 구명 로비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3번 뒤집었다, 이런 말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곤란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왜냐하면 대선 때 황상무 전 앵커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TV토론 이른바 가정교사 역할을 했거든요. TV토론 대응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천을 거의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주는 거로 이미 발표가 났던 상황을 뒤집는 데 있어서 본인도 좀 안면이 좀 받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뜻 김진태 후보의 경선 참여를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지었던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를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분명히 아닌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 12시에 뒤집었다,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해서까지 저런 시도들을 했고 실제로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오늘 공개된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앞서 들은 녹취와 같은 날입니다. 2022년 4월 18일이고요. 앞서는 오전에 지인한테 통화한 것이고 이건 오후에 강혜경 씨와 한밤중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태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이려고 손을 잡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혜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사모니도 해고 그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고생하셨습니다. 강원도 가서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뭐 고맙지 도와줘서 도와준대 당선되면 네 윤재관 위원님 자정이 넘은 시간에 김진태 컷오프를 본인이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모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밤 12시 반에 사모님 내가 해결했잖아.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사모님은 우리가 아는 그 사모님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내용 말만 들으면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모님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결론에 쉽게 이루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태규 씨가 공천 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중간책이 없었어요. 바로 대통령 부부와 직거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누구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동안 계속 쭉 직거래했던 대통령 부부일 것이고 대통령을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는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럼 부부 둘 중에 누구한테 했느냐? 누가 다 알다시피 지금의 권력설 1위는 김건희 여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왈과 왈과 왈의 내용도 없습니다. 사모님은 명백히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강원도지사의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한 선거 개입을 했던 정확한 물증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서 김진태 도지사가 김건희 여사가 운동하는 시설 앞에 기다리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김진태 지사는 부인이란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런 녹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계속 수사도 이뤄지고 있고 하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김진태 지사의 반론이나 반박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강의경 씨에게 명태균 씨가 강원도 가서 이제 밥 굽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거 되게 뭐라 할까요. 정치인의 언어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자신이 김진태 도지사의 공천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당선되면 김진태 지사가 자시를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도 읽힙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김진태 후보는 당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고 비난의 강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관위에서 봤을 때 황상무 전 앵커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김진태 지사가 나가면 이광재 전 지사와 해서 이기는데 황상무 전 앵커가 나가면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당시에 당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촉발돼서 그것이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전 앵커의 경선으로 돌이켰는지는 그건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로 규결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다 변죽을 울리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자꾸 공천 개입으로 가서 사법적 잣대까지 들이댈 수 있느냐. 이 문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공천 개입을 의미하는 스모킹 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녹취인은 2022년 4월 18일 차례로 들어봤고요. 오전 그리고 밤 상황이었고 그보다 더 앞선 4월 초순에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들어 진짜.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너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입니다. 알아서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로. 그래야 내가 전화 온 거야. 자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명 씨한테 전화가 갔다는 거. 이거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선 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당시 의원이었고요.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죠. 그래서 정진석 실장에게 현 실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밤에 자만자고들 이런 불법들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니까 참 더 황당한데요.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 때도 0시 20분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 경선일이라던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밤에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뒤집었다고 하고 평생 은혜 안 있겠다고 하더니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문제면 누구나 명태균을 떠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명태균 씨가 무슨 처음에는 처음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9월 5일날 보도되고 나서는 사기꾼이니 브로커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 연결 지점에 명태균 씨를 딱 떠올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고 한교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김진태 후보가 당시 후보가 명태균 씨를 떠올렸다면 명태균 씨가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콕 집어서 누구 공천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녹취록이 나왔어도 그렇게 우기셨는데 김영선 의원도 콕 집은 거고 김진태 지사도 콕 집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사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공천 개입에 했다고 하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김진태 지사, 김태우, 지방선거 재보선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의 다수공천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후보 되고 나서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명 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완수도 되고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완수 지사까지가 포함이 된다면 적어도 이 공천 개입, 또 당무 개입 다 포함되는 거죠. 선거 개입도 되는 거고 네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밝히고 대통령 시에서 지금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해도 이게 지금 모자랄 판인데 여전히 발뺌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과연 명태규 씨와 이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명태규 씨는 뭘 더 가지고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법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사실 저 녹취 파일 들으면서 놀라운데요. 지금 명태규 씨가 공천위원 11명 중에 3명은 김진태 후보의 컷오프에 반대하고 8명은 컷오프를 주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얘기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죠. 저거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1명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저 들으면서 놀라워요. 저건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게 이제 컷오프, 찬반 이런 것들이 숫자로 11명 중에 3명, 8명 이러면 기록이 남아있나요? 기록은 안 하죠. 기록이 안 남죠.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위원장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죠. 당대표. 그런데 아마 그때는 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 말고 공간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원래는 안 되지만 항상 그 위에 있었던 두 분 정도가 더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한 3명 정도로부터 직접, 아니면 공간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런 내용은. 참 접하면 접할수록 놀랍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활약상이라고 해야 될지, 저거를 개입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단 명태균의 공천 개입, 게이트 정도로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직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것은 계속 녹취가 나오겠죠. 명태균 씨 구속 임박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SOS를 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구속영장 청구 뒤에 김 여사에게도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김지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구명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철없는 오빠 녹취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친오빠다, 이런 해명 나오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뭘 안다고 저렇게 해명을 해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비웃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처지가 공공해지니까 살려달라 뭔가 로비를 했던 거고 또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텔레그램 보냈는데 또 사선 중진 의원도 그렇고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모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익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지금 그간에 보여준 것은 녹취록도 막 다 공개가 되죠. 그리고 문자도 공개가 되죠. 다 이런 마당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거기에 답을 주거나 할 수가 없겠죠. 또 아마 그것까지도 다 녹음이 되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또 윤환웅 의원님도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또 뭔가 딜을 했다는 흔적도 또 보이고 명태규 씨 입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거를 좀 공개해달라라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규 씨가 맨입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다 보이니까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윤환웅 의원이 대통령께 멀리하십시오라고 유일하게 충원했던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그 부분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장모와 부인에게 전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쯤 내고 보니까 저는 명태규 씨가 소위 수틀리면 연락을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한 시간 동안 나한테 사과했잖아. 빌었잖아. 그걸 공개할 수도 있겠다. 제발 좀 그걸 공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된 마당인데 휴대폰이 내 변호사 변호인이라고 얘기했던 명태규 씨 아닙니까.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이제 구속도 아마 한 열흘 정도 더 연장되겠죠. 이대로 풀려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규 씨가 잘 판단해서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고 확실하게 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이 살 길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용람 의원님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경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못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게 MBC 보도로 알려졌거든요. 저 정도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위치네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도 대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오는 거를 화를 내는 것도 더 대단하고요. 확인이 가능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겁이 나서. 아니 사실은 겁이 나겠죠. 이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고 또 그 녹음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명태균 씨 전화를 받고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11월 들어서도 명태균 씨가 이른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른바 최고 권력층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유난홍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인물이 명태균 씨하고 뭔가 회유를 해서 이 전국을 좀 바꿔보고 싶어 한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반박하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반박 기자회견이긴 한데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가 혼나는 녹취도 틀라고 나무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서 일단 연락을 취한 건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회유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다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다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누리고 있었던 이 권력, 이 권력과의 관계, 최고 권력과의 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빠뜨리지 않고 좀 봤으면 좋겠던 사례가 하나 있죠. 2022년 말 정도에 용산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직원들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한 가지는 대통령 부부하고 친하다는 사실은 말해도 좋다. 그러나 이 권력에는 개입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창원 일대 그리고 국힘의 일부, 국힘의 모든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정말 실세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통령의 실도 그것을 호가호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까지 보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진짜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창원지검장을 찐윤 검사로 임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사건을 검사도 없는 부서에 배치해서 짬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중요했던 공천개인 문제 그리고 국정농단 문제 이런 문제들은 수사가 완전히 개그림이고 그냥 정치작원법 위화만 구속을 해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의 종합적인 검찰이 기승전,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방어하고 방탄하는 데만 검찰 권력을 쓰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으로 기승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말 본질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규 의원님, 당내에서는 윤한홍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악연으로 있지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인연이 있었을 테니까 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잘 해결해보자 라는 뜻에서 시작한 접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접촉이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을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측근들도 명태균 씨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명태균 씨가 관련한 게이트들이 퍼졌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적절치 못하다. 이게 적절한 대응이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는 결국에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폐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 감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그런 딜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대통령실이 끌어올려 들어갈 수도 있는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대응을 잘했다. 자, 윤환홍 의원의 그래픽 장실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저기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명 씨 회유한 적도 거래 시도한 적도 없다. 그 다음 문장인데 대통령에게 명태균이 혼나는 녹취도 틀라고 나무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다. 저 얘기는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또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틀라고 했다는 것이고 친한, 죄송합니다. 친윤인 윤환홍 의원은 대통령의 녹취 존재를 전제하고 저 얘기를 한 것으로 분명히 들리는데 어제 제가 제보자 강혜경 씨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강혜경 씨도 녹취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했다는 대통령 부부의 발언이 녹음된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는 추가로 존재할까요? 저한테는 없지만 존재할 겁니다. 존재한다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건데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금액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입니까? 대통령 부인. 자, 먼저 김윤정 의원님. 대통령의 녹취가 존재한다는 것을 윤환홍 의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녹취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한테 혼나는 녹취가 있다는 걸 윤환홍 의원이 어떻게 알았을까가 궁금하고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 쪽에서 아쉬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무라는 투로 말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윤환홍 의원의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녹취라는 게 바로 거기 나온 표현대로 마누라와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하지 마라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그런 대통령의 녹취를 좀 틀어라. 그래야지 서로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윤환홍 의원이 그동안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느닷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조금 설정력이 떨어지고요. 대통령은 그 녹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전화해가지고 사과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무슨 명태균 씨가 누구이길래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쩔쩔매는가.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구체적으로 못하시는 대통령이 어쨌든 사과하셔놓고 명태균 씨는 이렇게 딱딱해서 딱딱 짚어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했나.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 녹취는 강혜경 씨의 이야기대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딜을 하려는 시도를 했겠죠. 그게 없이는 뭔가 얘기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지난 금요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용람 위원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어제 강혜경 씨는 녹취가 있을 것이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3자에게 구속 전에 건네주고 구속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지만 녹취가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씨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지금까지도 어떤 거래 내지는 딜을 통해서 본인의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빨리 풀려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 결정적인 녹취 파일을 어떤 딜의 대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검찰에 제출을 하거나 그걸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런 방법으로는 일찍 석방되기가 어렵겠다. 본인이 처한 이른바 큰 사법 리스크가 어떤 딜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공개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이른바 9월 5일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큰소리 친 적이 있잖아요. 나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하얗 한 액 이런 호기를 부렸었는데 글쎄요. 결심하기에 따라서 공개 시점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겉도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 녹취가 나온다고 하면 상황은 좀 급반전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녹취 여부는 물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강혜경 씨는 존재할 것으로 그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윤한옹 의원은 대통령이 나무라는 녹취가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눴다는 점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정광재 윤재관 의원님 한 말씀씩 하고 윤한옹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녹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윤한옹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명태균 씨는 녹취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녹취까지 같이 틀어봐야 전체적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이네요. 윤재관 의원님.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잡해요. 복잡한 건데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 딱 한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직거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명태균 씨가 직거리하고 있는 대상은 윤석열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건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도 계속 참전을 하면서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 관련돼서 수사를 진척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거의 듣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김영선 의원과의 동구한 관계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나오고 변중만 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늘 일해왔습니다. 권력의 계회로서 자기가 보호해야 될,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만 계속하는데요. 검찰이 이런 선택적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반드시 뜨고 지켜보면서 검찰의 이러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이수진 앵커가 두 번째 이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홍준표 시장 얘기를 꺼낸 우상호 전 의원. 검찰 기소에 형평성이 없다는 걸 지적한 건데요. 이 말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발끝했습니다. 오 전 의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남은 세비를 갖다 준 것이지 특활비를 빼돌린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당시 홍준표 지사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네 이렇게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애초에 말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건 너무 과했다는 거죠. 망신죽이 기소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홍 시장 이런 말을 꺼낸 의도가 뭘까요? 네 자 의도가 뭘까요? 그 전에 홍준표 시장이 우상호 전 의원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특수활동비 논란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에게 특수활동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5년 인터뷰 아까 나왔잖아요. 그거를 남은 거는 세걸비로 주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모아서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모아서 2011년 6월 전당대회 때 경선 비용으로 썼다라는 말이 이어지거든요. 1억 2천만 원인가 그렇죠. 네 1억 2천만 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2015년에 얘기를 본인이 하셔놓고 그리고 2017년 페이스북에는 그 돈은 특활비가 아니고 아내에게 준 거는 내 급여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특활비 그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당시 2년 뒤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 논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홍 시장이 아주 가끔 바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주 가끔이요? 네.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인카드 기소는 망신죽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정도면 마이 무읍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화란 말씀을 그렇게 하셔놓고 왜 또 우상호 의원한테는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지 본인이 했던 얘기고 본인이 사실 자백했던 거나 다름없는 얘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그러면 특활비 그렇게 잘못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는 수사했느냐 그 말에 대해서 왜 또 시비를 거시는지 저는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하고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상호 전 의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우리 방송을 보고 화가 나셨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봐주셔서 감사한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와 그때 특활비의 논란과는 좀 사안이 다른가요? 2015년도에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특활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른바 성환종 리스트라는 게 터졌잖아요. 거기서 성환종 리스트에 여러 사람이 거명이 됐습니다만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 1억 원 뭐 이런 메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억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만약에 그걸 안 받았다고 하면 2011년도 당대표 경선 나갈 때 경선 등록금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납부를 했냐 현찰을 그 논란이 있으면서 원내대표 할 때 특활비를 모은 거 일부를 모은 거로 납부를 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하면서 특활비 그렇게 써도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특활비가 물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 없는 돈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거는 특수 목적상 구체적인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거지 그 돈을 개인적으로 막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관 카드도 마찬가지죠. 기관 운영상, 활동상 필요한 데 써야지 그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카드죠. 그러니까 특활비나 기관 카드나 그런 면에서는 성격은 비슷하죠. 비슷하다. 홍준표 시장이 내일 나를 비방하는 김용남 전 의원 조심하길 또 글을 쓰지 않을까. 아니 근데 조심하라고 그러면 좀 그거는 무섭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홍 시장은 어쨌든 검찰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얘기한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들어맞기 때문에 아마 동병상리원의 감정으로 홍준표 대구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지 여권 내에서 그것이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번 기소의 첫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냈는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기소가 불합리하다고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번 기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고 억압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했죠. 기억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특히나 낙선자를 이렇게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도망갈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정도로 해서 모든 문제에서 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소가 매우 잘못된 기소고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수백 번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과 증인들 불러와서 괴롭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 권력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소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룰라 대통령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와 관련돼서는 해석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회 때 얘기하셨던 나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브라질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결국 민심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브라질 사례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치국도 계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때리기 계속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최신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무분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위기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싶은데 정광재, 김유정 의원께 드릴게요. 발언권을요.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은 41%.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49%로 약간 팽팽한 가운데 적절하다는 쪽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읽었습니까? 일단 정광재 의원님.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41%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도 대략 그 정도 수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지지율도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파성을 갖고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집을 통해서 대략 40% 정도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훨씬 더 재미를 봤죠. 민주당은.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절반 가까운 분들은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도층이 그러면 정당하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갈수록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쪽으로 특히 이심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훨씬 더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주자 선호도 다른 여론조사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잘못된 판결이 41%보다 몇 퍼센트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요. 물론 지금 적절한 판결이었다는 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에서도 이제 더 만반의 대비를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이니까 항소심 가고 또 대법원에서 무죄받을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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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픽을 지금 띄워넣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인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시면 9월 10일 이전에는 최영욱, 한동훈 대표의 장모이자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 계정으로 글을 막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월 10일부터는 하루에 게시글 제안이 세 개로 바뀝니다. 그러니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비방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정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9월 10일 똑같은 날 한동훈 대표 모친과 한동훈 대표 딸이 그날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배우자와 장인의 계정도 그 다음에 나와요. 9월 10일 이전에는 혼자 수십 개를 쓸 수 있으니 장모의 계정만으로 작업을 하다가 9월 10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지니 그때 가서 모친, 딸, 장인, 배우자까지 동원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1인 세 글로 제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기 전에 제가 살짝 놓쳤는데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쓸 수 있었나요? 제안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대폭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게 많게는 하루에 50건 이상의 게시글을 쓴 날이죠. 50건 가까운.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3개밖에 못 쓰니까 그때부터는 여러 계정을 돌려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딱 그 9월 10일에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 모친과 딸이 같이 글을 올리고 다른 가족들이 9월 10일 이후에 등장해서 두 달 동안 900여 건 가까운 글들을 쏟아냅니다. 이건 댓글이 아니라 제목과 내용을 다는 게시글이기 때문에 댓글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는 단순히 글 한 줄 남기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들 5명의 가족이 매번 1분 간격으로 등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을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으니 지난 개나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안 했다라는 그 쉬운 6글자를 말 못해서 지금 공경에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은정 씨가 쓴 글이 100개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장인 이름으로 134건 장모와 동일한 이름으로 367건 모친과 동일한 이름. 여기서 모친은 한동훈 대표의 모친 155개 그리고 딸 이름으로 152개인데 딸 이름과 동일하고 동일일인지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됐죠. 동일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동일인이 맞다고 하는데 저에 대해 어떤 조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동일인이 맞다고 하고 이거는 오늘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런동훈으로 기자들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 앞에 나서서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간단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IP 조사가 필요합니까? 자기 가족인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전화하면 되죠. 당신 이런 거 썼어? 그런데 이걸 왜 확인을 못해 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안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법고라지들이 이게 정당법 위반도 아니지만 법고라지들이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이건 법적으로 못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순인 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들은 출산 영도까지 자기들이 다 보고 73년생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정당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진흥정 씨가 이 글을 쓰는 걸 한동훈 대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가족들 명의가 당원 게시판에 특정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비방하는 글들을 유독 많이 쓴 날이 있습니다. 그때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언론사에서 정당의 당원 게시판 잘 안 봅니다. 그렇죠? 당원 가입도 기자님들은 안 하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로그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단독 보도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요. 저는 친한계가 이 당원 게시판 여론을 조작하고 조성해서 그걸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본인 가족들 명의가 이런 일에 동원된다는 걸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뭘까요? 저렇게 하면 여론이 급반전될까요? 사실 모든 종류의 댓글 작업이나 여론 조작이나 과거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런 조작으로 큰 흐름이 바뀌진 않죠. 그러나 주요 정치인 주변에는 내가 이런 거 할게.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도 또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요. 그게 때로는 드루킹 같은 외부의 참모일 수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도 비공개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당원 게시판 안 보셨어요? 이런 언급을 많이 한다는 기사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의 여론 조작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봐라. 국민의힘 내부, 특히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은 끝났고 한동훈이 대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 작업에 열을 올렸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가족 여럿이가 아니라 부인이 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의혹이라도 안 하고 그냥 특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특정을 하는데 고소를 안 하는 건 그 고소왕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먼저 고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허위 사실로 해줘야 제가 무고로 맞받아치면서 허위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또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부인이 쓰는 걸 알았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가 알았다가 아니라 부인한테 시켰다라고도 생각하세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단언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특정하는 건 이 다섯 명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가 맞고 한 사람이 가족의 명의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가족이 대통령 비방해서가 아니라 남의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여론 조작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저는 제가 주장을 할 때 항상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캡처해준 이 사람들이 올린 900건의 글 제가 모두 다 캡처를 가지고 있고 시간대까지 엑셀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증거가 없으니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친한계의 그 누구도 제 주장에 대해 증거로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우호적인 내용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쓰여졌다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꽃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글까지도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내용에 증거가 없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무엇이냐? 단순히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DC인사이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그걸 저희가 캡처를 했어요. 예를 들면 9월 18일 저녁 7시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21세기 융합인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혹시 앵커님 융합인재라는 표현 쓰십니까? 잘 안 쓰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날 8시에 DC인사이드 갤러리에 한동훈의 21세기 융합인재라고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캡쳐도 했지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공해준 자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네요. 저 똑같은 글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동일 IP에 의해서 DC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오는데 저 IP를 가진 사람 똑같은 특정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100여 건 정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게 대부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딸이 올린 글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글을 다 지우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가족들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동일인이 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적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잠적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글을 다 지워버리고 이게 동일인이 아니면 100개가 넘는 글을 지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꽃바구니는 무엇이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자는 운동을 당원 게시판 글을 똑같이 옮겨다 쓰는 저 사람이 올리고 주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한동훈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또 순수한 마음으로 꽃바구니도 보내고 했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가족인 인물과 똑같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쓰는 특정인이 이런 꽃 보내기 운동까지도 주도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제가 오늘 5대0 라이브를 위해서 들고 나온 선물입니다. 선물인가요? 단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단독 보도가 됐는데 꽃 보내기 보도를 이끄는 꽃 보내기 운동 그렇죠. 나중에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 보도를 이끈 게시물이고 또 지지자 입장에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도 꽃을 보내자 응원을 더 확대하자 이렇게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지지자가 꽃 보내자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캡쳐를 통해서 특정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똑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트린 그 특정 게시자 그러니까 이 가족과 똑같은 인물이겠죠. 그 인물이 꽃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면 이건 상당히 뭐랄까요. 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셀프 운동이 되네요. 셀프 운동. 물론 사실 여부는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썼다고 치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족이 쓴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마치 도둑질했다 치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같은 황당한 주장이라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족 일을 하더라도 타 가족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같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이건 명백한 여론 조작입니다. 드루킹은 기계를 썼지만 김경수 전 지사나 드루킹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계를 썼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본인 기계로 접속해서 글을 올려야지 그게 아닌 타인의 명의로 다른 기계에 접속해서 마치 타인인 척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업무방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문제죠. 당대표 가족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당대표를 낯뜨겁게 찬양하고 보수의 메시아다. 21세기 융합인재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다 당대표 가족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헐뜯고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도덕적으로도 정치적 금도를 깬 거지만 법적으로도 업무방해 등의 여러 혐의에 저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 고발인 조사가 22일에 있을 예정이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고발에 이어 가족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라는 걸 폭론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고소 고발이 없었습니까?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가 들어온 건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혀 없었고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한창 뜨겁다가 유야무야 지나간다. 아마 야권에서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관련 의혹을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연락 전혀 없고 다만 결이 조금 다른 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본인에게 우호적인 내용이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방송에서 말해달라는 거지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때도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있는 것만 말하지 없는 걸 제가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안과 이번 건은 다르다는 그런데 이번 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명의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게 확보된 것만 900건 이상인 게 확인됐고 DC인사이드에서도 100건이 나왔는데 다 삭제하고 잠적해버렸고 네이버 댓글 등으로 이게 퍼져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정치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줘 이런 말 좀 해줘 라고 하는 건 비난을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조작을 했다? 이거는 정치적 금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걸리고 더군다나 보수 진영이 드루킹 문제로 야권의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반제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보기에 김경수는 징역 2년이었는데 왜 한동훈 대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말도 못하고 이걸 묻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과연 경찰 수사의 협조는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이건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 질문 꼭 드리려고 했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의 배경에 용산이 있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이걸 한 사람 이걸 다 조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생각인 거죠. 이게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정통 보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캡처와 엑셀, 저만 가진 게 아니라 다 공개되어 있는 걸 제가 활용하는 거고요. 용산과 이 내용으로 소통한 적도 없거니와 이런 의혹 제기나 음모록은 도둑을 잡았는데 어? 경찰? 비리 경찰 아니야? 도둑을 잡았는데 어? 저 CCTV? 중국산 CCTV 아니야? 무슨 상관입니까? 도둑을 잡은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도 반론할 내용이 있으면 아마 전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론도 충실하게 저희가 전해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메가 3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100% 무균 배양하여 해양오염과 중금석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 3 이제 식물성으로 시작하세요. 고려온단 식물성 RTG 오메가 3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머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머 늘어지는 건 힐링이니까 시필링 겉박속주 쭈욱 치킨 치필링 치킨은 쭈욱 먹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나라 경제 망쳐놓고 권위주의 국제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3% 포인트 떨어뜨린 데 이어서 IMF도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다는 분석이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만 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히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고 경제수장은 위기가 지나갔다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미화하면서까지 경제를 강조했던 3년 전 그리고 지금 과연 무엇이 남았습니까? 앵커 한마디 였습니다. 네 뉴스룸 예고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명 씨는 본인 폰 세대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의 취재 결과 검찰은 명 씨 주변 취재를 통해 휴대전화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룸 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대용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